네, 네, 촬영은 끝납니다. 빨리 마감해요. 그리고 패션도 단순히 눈여기감이 돼서는 안 되죠. 아, 그럼요. 생활과 밀착된 곳이야, 이죠. 생활 기세가 강하다는 게 우먼 센스 취하는 강점이니까요. 그래, 맞아. 그래서 한껏 한 거 심호로 졸여야지. 우리가 앞서가지 않으면 감각을 따라잡지 못해. 맞아요. 그래서 젊은 감각에 기운 여성 지잖아요. 센스 있는 녀석, 참깨사는 주포장이지. 음원 센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